옥상달빛의 10년 함께 보시죠. 엄마한테. 큰일 났다. 카메라 올리지 마세요. 귀엽네. 야 뭘 귀여워. 너무 귀여운데? 2010년. 누나 정말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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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니 이렇게 교차 편집하면 내가 곤란한데. 이게 다 올덴 뮤직에 나왔던 모습들입니다. 미치겠네. 제가 모자 벗어라. 승희 씨 모자인가요? 몰라요. 아 나 못 봐. 또 또. 나들이 나오고 또 갑자기. 어 안겨. 머리가 짧게 바뀌고. 엄청 많이 나왔구나. 저희 올덴 뮤직 진짜 좋아해요. 이때 정말 예쁘게 찍어주셨어요. 아 아니네. 뭐라고요? 내 얼굴이 아니네. 내 얼굴이 너무 아니었네. 아 죄송합니다. 어머 나의 젊은 날이다. 귀여워. 아 귀여워. 우와. 어 유저씨. 기름 좀 닦아셔야 돼요. 와 근데 시선이 같은 타이밍에 같은 곳으로 돌아갔어. 그러네요. 아이돌 교차 편지처럼 해주셨어.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. 이야. 야 이게 찡하네. 인터넷에 보니까. 어떻게 미치겠다. 10cm와 사겨라. 아 그러니까요. 뭘 그러니까요. 안 사귈 거예요. 근데 안 사귈 거예요. 저희 별로예요. 저희는 10cm. 10cm도 저희는 10cm도 저희는 싫어해요. 저희는 다음 세상에서도 못 사겨요. 근데 이렇게. 아 근데 이렇게 우리 감사합니다.